오늘은 신앙의 멋쟁이 덴디크리천 신앙의 멋쟁이 덴디크리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리뽀서 1장 27절을 보니까 사도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빌리뽀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 이것이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번역으로 보면 어울리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과 어울리게 생활하라 복음과 어울리게 시민 노릇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싼 옷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입으면 안 어울리는 사람 있죠 반면에 싼 옷인데도 불구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 어떤 게 좋습니까? 어울리는 게 좋잖아요 자기가 어울리고 싶은 옷들이 있습니다 저는 옷에 대한 욕심은 없는데 정말로 제가 입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약간 불량기가 있는가 봐요 가죽 자켓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외국 가면 항상 내가 들리는데 가죽 자켓 있는데 그런데 입어보면 이상해요 한 번도 어울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행착오를 진짜 사본 것도 한 세 번 사봤는데 한 번을 제대로 못 입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가 이렇게 남 족벌이고 맞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꿈이 그거예요 환상의 가죽 자켓이 딱 맞는 게 하나 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입고 잘 것 같던 느낌이 드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좀 다행인 게 뭐냐면 목사는 그래도 제일 많이 있는 게 양복 아닙니까? 양복이 가죽 자켓보다는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복과 어울리는 사람 사실 목사는 이게 더 좋은 거죠 또 운동선수 그러면 운동복과 잘 어울리는 선수 그게 좋은 거죠 운동선수가 운동복은 안 어울리고 양복과 어울리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크리찬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과 잘 어울려야죠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과 잘 어울리는 매치가 되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얘기는 복음과 어색하지 않고 어울리는 인생을 살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과 잘 어울리는 인생을 사는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복음과 어울리는 삶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하셨을 때 요하목 17장에 보니까 마지막 기도하셨죠? 중보기도 그것을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그래서 요하목 17장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한 장 정차 다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핵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요하목 17장 11절을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 되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 되면 마귀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마귀가 쓰는 유혹은 보겠어요 언제나 하나 됨을 깨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 됨을 이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됨이 승리고 하나 됨을 이루어야 언제나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 됨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인생이 뭐예요? 하나 됨을 이루고 가는 것마다 하나 됨을 유지하게 만들고 가는 것마다 협력하는 거 협력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자풀이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협력할 때 협자가 어떻게 되어 있죠? 옆에 십자가가 하나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십력자가 세 개가 있죠 이런 걸 보면 진짜 한자 속에 복음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힘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힘을 모으는 게 협력이라고 해요 협 그게 돕는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힘만 세 개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십자가 어떤 10십자로 해가지고 30명의 힘이 모인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십자가라는 말이 맞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협력이 뭡니까? 여러 사람의 힘들을 자꾸자꾸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종 경기 있죠? 보호 타는 거 조종 경기 조종 경기를 보면 어떤 때는 4명이 타게 타고 유타4가 있고 유타페어도 있고 둘씩 타는 것도 있고 4명 타는 것도 있고 한데 유타라는 게 뭐예요? 유타 거기서 칵스라고 그러죠? 칵스 타수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노도 안 져요 그냥 가만히 서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구령 맞춰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 게 구령 맞춰지면 착착 박자를 맞춰가지고 하잖아요 그 조종 경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저게 하나 됨이구나 양쪽 오른쪽 왼쪽에 노를 젖는 것이 밸런스가 딱 깨지는 순간에 배가 제자리에서 백면에 돈대요 똑같은 방향에 똑같은 박자를 맞춰서 해줘야지 칵스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칵스가 타수가 잘해줘야지 그래서 유타 타수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속도가 다르대요 이게 사람이 하나가 더 놀고 먹고 이렇게 하나 앉아있으면 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타수가 있을 때 더 빠르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 됨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무탑해요 유탑해요 속도가 유탑해요가 더 빠르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죠 얼마나 협력의 능력이 대단한가 그리고 제가 볼 때 유타 컥스라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성령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박자 한번 맞춰서 전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팀 같은 데서도 이렇게 전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을 갖다가 이름을 컥스라고 부르세요 COX 컥스 타수라고 넌 뭐냐 타수라고 컥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힘 그래서 컥스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복음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 조심해야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반대로 하나를 깨기 위해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예요 말 막 퍼뜨리는 거예요 막 비방하고 그럼 4분 5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몰라요 말 조심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교만하면 닫혀져버려요 교만하면 자기 자신을 낮춰야죠 겸손하면 하나 됨을 이루는데 이 공동체 가운데 교만한 사람 한둘이 나오면 그 교만함 때문에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주장 접기 자기 주장 계속 내세어봐요 누가 그 사람 따라가려고 해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지 개인의 뜻을 따라가려고 그러겠어요 자기 주장을 잘 접을 줄 알아야 되고 낮출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작아져야 돼요 언제나 내가 작아지면 하나 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보금에 합당한 삶 보금에 어울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하나 됨을 이루는데 크게 쓰임 받는 보금의 칵스가 되는 보금의 타수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금에 합당한 삶은 뭐냐 사실 이게 첫 번째 내용에 대한 원인과 결과예요 이렇게 협력하고 하나 됨을 이루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보금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됨을 이루면 그 다음엔 두려움이 없다 28절 보십시오 무슨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니까 보금에 합당한 사람 보금에 어울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주로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내놓고 믿기 쉬운 시대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기독교를 욕하는 안티 기독교들 되게 많죠 기독교라 그러지도 않고 말을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도 우리가 비난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죠 연약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깨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그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할 만 없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공격하는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되고 또 정결한 교회로 깨끗한 교회로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가면 내가 볼 때 교인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걸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잘하면 세상이 칭찬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참 순진하신 분들이네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비난받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정말 그냥 깨끗하게 하고 하면 세상이 칭찬할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영적으로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 안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딴 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해요 세상은 항상 공격하고 조롱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한국교회가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는 여자분들 욕먹고요 머리 밀리고요 진짜 그랬어요 우리 동네는 약간 우호적인 동네인데 우리 윗동네는 예수님 교회 가면 돌멩이 던졌어요 돌멩이 맞았던 경험 한두 번씩 잊고 있었던 사람 많습니다 교회 유리창 많이 깨지고 그랬어요 적대적이었던 그때 교회가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구제하고 사랑하고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미워해요 성교제 한번 가보십시오 교회가 무슨 잘못을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불 지르고 막 그래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미워하는 거라고 우리가 잘못된 거 돌아와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걸 안 한다고 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러나 쓸데없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잘하면 박수 받고 이미지 좋아지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몰려들 것이다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뭐냐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주눅들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우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준다고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여러분 믿습니까 거기에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리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이 대사로니까 후서 이것도 1장 7절인데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환란을 받아요 그런데 환란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은 환란 중에도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거 아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 환란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환란보다 더 큰 위로가 있다고요 더 큰 안식이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누누이 이런 예는 많으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저희 할아버지가 순교하신 분인 거 아시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가 있었다 어렸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해 수 백 번도 더 들었거든요 이건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도 다 그거 봤다 그러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도 신사참배 말고 버티니까 추운 겨울나 영하 20도 되는 때 얼음 위에다가 팬티만 입어놓고 올려놨대요 얼어 죽으라고 밤새 있으면 얼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에 가 봤더니 얼음이 다 녹아있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팬티만 입고 이불도 없죠 이불이 뭐예요 얼음 위에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불 같은 게 내려오더래요 두꺼운 소음이불 같은 게 우리 할아버지가 확 덮어버리더래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불 치워요 이불 치워요 기도 다니고 더움이 치겠어요 더움이 치겠어 그러다가 아침에 됐대요 가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았을 뿐만 아니라 뽀송뽀송이 있더래요 하도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그렇죠 이렇다 그러면 그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야 순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안식과 위로가 있어요 고난당할 때 안식과 위로가 있다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초대교인들이 사자밥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애가 울잖아요 그때 기록들을 보면 엄마가 아이에게 그랬대요 예 잠시만 참아라 잠깐 고통이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곧 천국에 갈 거야 그러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 무슨 아비규환이 아니었대요 찬송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분위기 가운데 그냥 하나씩 하나씩 천국 갔대요 우리 사도행자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보면 그게 고통스러워 보이던가요 그렇게 보여요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들어 봤더니 돌멩이 막 날라오는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노라 얼굴이 밀그러졌던가요 천사의 얼굴이라고 그러고 무슨 얘기입니까 환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한 안식과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 외적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겠다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복음에 제일 어울리는 삶의 특징 덴디 크리스찬의 특징은 뭐냐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옆사람에 인사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게 우리 멋진 멋쟁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뭐냐 약간 역설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거를 축복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고난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더 깊은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린 믿음에서만 머물러 오잖아요 믿음이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그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성도 더 멋쟁이 성도 더 능력 있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초대해요 고난으로 초대한대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더 크고 더 신비로운 곳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더 깊은 곳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부르셨을 때 장면 생각하죠 누가 보면 5장에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심원에게 일시되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Go out into deep Go out into deep 깊은 데로 가자는 거예요 깊은 곳 깊은 곳으로 가라 얕은 곳은 그런데야 고기 없는 곳이야 더 깊은 데로 가 더 깊은 곳에 의뢰가 있고 더 깊은 곳에 생명이 있고 더 깊은 곳에 풍성함이 있어 더 깊은 곳 더 깊은 곳이 어디예요 고난의 자리잖아요 고난의 자리 이번 주에도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베트남 갔을 때 제가 그때 자료도 쭉 읽어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고 그러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지압 장군 앞에 뭐뭐뭐 이렇게 발음이 응행하는 무슨 지압이에요 이름도 모르겠어요 앞에는 아무리 들어도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거기는 5성인 6성인이라고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뒤에는 지압이에요 지압 손으로 누른다고 해서 지압 지압 장군인데 그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령관이래요 지압 장군은 프랑스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렸던 그 야전군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별명이 뭐냐면 붉은 나폴레옹 지압 장군 지압 장군이 굉장히 유명해 호치민 다음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지압이라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다른 사람마다 얘기를 하길래 들어봤더니 다른 장군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비교가 안 되죠? 야전 경험이 있어요 전쟁 경험이 있어요 그는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장군이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서 싸웠대요 프랑스와 싸워서 이겼고 미국과 싸워서 이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고난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적당하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우리를 쳐다야 해요 더 깊은 곳 더 깊은 고난으로 그게 영광스러운 거죠 내공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축구 선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도 그냥 축구하는 선수와 A매치라고 그러죠? 국가대표로 나갔던 경험이 있는 선수와 하나가 땅 차이죠 그렇지 않아요? 군인도 똑같지 않습니까? 요즘에 군인들 얼마가 있습니까? 뭐 24개월인가? 20개월? 20개월이에요? 22개월? 22개월도 군인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군대 가면 하는 일이 뭐예요? 훈련만 맨날 받잖아요 훈련만 맨날 훈련만 받는가 실전 경험이 있는 군인 하나가 땅 차이죠 군인은 두 종류예요 실전 경험이 있는 군인과 훈련만 받은 군인과 이건 다르죠 실제로 사무 경력만 있는 군인하고 또 야전 생활했던 군인 그것도 차별이 있더라고 다르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야전군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전투 현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이렇게 평탄하게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 그런 사람은 뭐 1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겠죠 평탄하게 근데 뭔가 이렇게 영광은 없어요 뭐 어려서부터 믿는 과정에 자라가지고 뭐 평탄하게 커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기도할 때도 뭐 매가리가 없고요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그렇죠 가자 그래도 뭐가 이렇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 난 그것보다는 더 싸움의 현장 속에 나가고 싶어요 근데 고난의 현장 속을 뚫고 나온 사람 가정에도 시험이 많고 사역에도 시험이 많고 난관이 있고 도전이 있고 그죠 어떤 전투 경렬한 전투지에서 살아남아 온 사람은요 수준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격이 격이 달라요 인도 갔다 그런지 모르겠네요 영적 카스트라 그러면 달라요 달라 수두라와 이게 브라만의 차이야 이게 달라요 달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겠습니까 고난이 없다 그러면 고난 있는 곳에 내가 기여를 더 가야죠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그게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성도를 참 기쁨에 있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원주민 마을로 간다고 힘든 데 간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거길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뭘 모르고 나서는 거겠지만 그러나 마음은 그래요 고난이 더 많은 곳에 내가 더 가겠죠 고난이 있다고 하면 피하는 게 아니고 더 좋대요 이번 인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힘든 데 간다고 했더니 더 많이 가더라고요 네팔 제일 힘든 데잖아요 힘든 데 간다고 하니까 더 많이 가더라고요 평탄한데 그러면 거절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 그게 댄디 크리천이에요 멋쟁이잖아요 멋지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즐겨요 왜? 고난 속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소 12장 12절을 보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사도의 징표 얘기를 쭉 하면서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모든 참음과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향한 것이라 1번이 뭐예요? 모든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을 참음과 Perseverance 참음과 참음과 인내한 것 고난을 인내한 것 이게 별 첫 번째예요 내가 사도의 표를 갖고 있다 내가 모든 참음과 그 다음 표적과 기사는 다 뒤예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훈장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참음과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고난이 있는 곳에 나아가야죠 그걸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댄디 크리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멋진 크리천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과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으니 The same kind of struggle You are involved in the same kind of struggle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 아시겠죠?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 뭔지 아시겠죠? 멋쟁이 크리천의 모습이 뭔지 아시겠죠? 언제나 어딜 가나 일수지가 뭐예요? 하나담을 이루는 거 하나담 그 사람만 가면 하나담을 이루더라 마귀는 하나담을 깨려고 그래요 그걸 박살내버린 거예요 언제나 하나담을 이루는 거 하나담을 이루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담을 이루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식걸렁하게 세상에 박수나 구하고 그럴 일은 없어요 잘못하면 안 되죠 그러나 잘한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언제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피빡을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안에서 담대한 가운데 설 수 있는 거 그게 담디 크리천이에요 그리고 한술 더 넘어서는 거죠 더 깊은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더 깊은 고난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담디 크리천이 되기 위해서 어딜 가나 하나담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담을 깨는 사람들 그거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거 교회의 적이에요 하나담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두려워하는 사람 기도원도 300명 사 뽑을 때 나머지 다 돌려버렸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일꾼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담대함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영광스러운 장군감들은 뭐냐 더 깊은 고난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종 되기 해달라고 다 같이 한 앞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